1,2,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저희가 거의 5개월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소식 없이 기다리게 하고 활동 안한 점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본 생활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뭔가 정리할 것도 많고 아무래도 유튜브랑 병행하면서 활동하는게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쭉 쉬지 그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게 다 안정되고 나면 다시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봬요 하나, 둘, 셋 다음에 또 만나요